그녀나 빨리해라 그 상대는 빨리해라 등 뒤를 조심해 남 걱정할 때가 아닐 텐데 진짜리 음... ㄷㄷ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갑시다 씌 eleven 소리 big ㄷㄷ 히힛 락날로스님의 힘이 느껴지는구나! ㄷㄷ ㄷㄷ 아.. 히힛 오.. 좀 손으로 가르쳐지 오.. 좀 다른데 some of the other people 이런.. 안 맞췄면 잘 어울리네요 또 한 번 좀 더 잘 어울리네요 아.. 어.. 이케의 뱃뱃뱃뱃뱃뱃뱃뱃뱃